우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6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에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다시른 하시자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앙삭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하느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앙삭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하느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를 앙삭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하느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발 아래에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인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 풀어가지고 발을 닦아줬다 근데 이 성경에는 성경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다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에 잔치가 벌렸어요 잔치가 벌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모두가 다 분주했어요 나사로의 집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며 같이 앉아 계셨고 마리아는 마리아는 일하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있었고 자 그런데 엉뚱하게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님에게 와서 나도 안그를 갔다가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깜짝 놀랐죠 이 비싸고 엄청난 양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도 붓으니까 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라고 이 나두양이 집안에 가득 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날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 6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원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저는 나사로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르다와 마르야 온 시반 식구가 지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1월 3번째 주일이죠 오늘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적인데 이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린 것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지금 감사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손길이 복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첫 번째로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지나고 온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편 136편을 9절에 보니까 10편 안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급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게 다 감사 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이것도 다 은혜였구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행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루어진 일들 우리의 상황이 생각지도 않은 일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었던 일들 모든 일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요 대산로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어떻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 남이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이인에 열리나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대산룡교에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뭐 감사하지마 말해야 할 일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새 일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린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한 나쁜 일도 감사 어려운 일도 감사 쉬운 일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드 향을 이렇게 드리는 향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붓는 거냐 신 앞에 붓는 거예요 신 앞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너부하네설 왕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꿨죠 그런데 꿈을 잃어버려서 알지 못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랬을 때 너부하네설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너부하네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 너부하네설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먹으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다니엘이 앞에 와서 향품을 줘요 향품과 예물을 바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어떻게 왕이 신하한테 절을 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에게 향품과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향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향품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사로에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낸 것을 볼 때에 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봉 16장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것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도마도 그래요 요한복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렸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을 통해서 말했고 도마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고 마리아는 나사로가 부활을 다시 소생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에 바로 메시아여 구원자여 크리스토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한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뭐 예언자로 오셨다가 그냥 갔습니까 우리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크리스토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려진 것은 자기가 나드향을 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벗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씻지지 않아요 누가 씻겨요 노예만이 씻기는 거예요 노예만 노예가 발을 닦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신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서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럼 나는 제자들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 모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노예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노예가 돼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노예가 돼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노예가 되셨어요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달려 죽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마르다는 물론 나사로의 오빠가 살아난 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헌신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한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예가 되셨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르가 예수님 발에 향을 부은 것은 그렇게 이제 온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가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세복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이렇게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을 닦아주신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들을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향기가 어땠어요 온 집안에 가득 차가서 향으로 꽉 쳤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향을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도울 때에 그 향기가 세상에 다 퍼져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발을 엎드려서 향기를 본 마리아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돼요?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향기가 되어야지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올 것이고 우리 그 향기를 듣고 죽을 자가 살아날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메마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발을 떼던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